일단 2단계 미션 드릴게요. 2단계는 저 위에 보시면 키크가 라고 키크가에 가면 미션 장소가 있는데 지금 미션 장소로 빨리 가실 분 한 분을 정해주세요. 두 분은 에스컬레이터 타시고 저요! 그러면 하아씨는 여기서 빨리 키크가로 가셔서 미션을 받으시고 두 분은 천천히 에스컬레이터 타고 키크가로 오세요. 알겠습니다. 저 키크가로 저기 보이는 데인 거지? 권일아 뛰어야 돼. 우리가 천천히 가야 돼. 우리가 천천히 가야 돼. 너 빨리 뛰어라 빨리 뛰어. 출발! 어이 죄송합니다. 어 저 달리기 하는 거야? 야 뛰기다 뛰기. 어 여기다. 어 어. 여기. 주사에서 성원굴로 나온 번호에 음료를 섞어서 칵테일을 만드세요. 에스컬레이터 타시고 도착하기 시작하죠. 우 nok Lit에 세 개! 구 glitch 4번 구름 춤 40 하아 아직 안전한 conferred 组 의core 여기 말하는 거 맞죠? 피클과 세트가 이렇게. 왔다 왔다. 됐어 됐어. 하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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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야. 하야 뭐냐 하야. 하야. 여기서요? 반찬스. 주문했습니다. 이거 먹으라고요? 둘이 같이? 막을만해요? 진짜? 맛있다. 방금 파스가 만든 컨테일은 무엇 무엇? 아 왜 이렇게 빨리. 레몬. 사과 주스 조금. 레몬 사과. 사과 주스 조금. 레몬 사과. 그리고 용기 자신감. 아 몇 개인지는 알려주세요. 아 이게 모르겠는데? 아 진짜 어려운데? 아 진짜 어려운데? 내려가세요. 문제드리겠습니다. 출발. 쿵푸어슬. 쿵푸어슬. 주성 씨. 왕조영 왕조영. 왕조영. 영화 영화. 천재의원. 그렇지 그리고. 빨리. 시작! 출발! 형 글팬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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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 발로 빠져. 3번! 4 4 4 3 4 4